연중 제7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사하성당 주임 윤준원 미칼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9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자건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의 그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렌바리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마음의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부산 가톨릭 평화봉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내 눈도 그렇게 하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본 신자 중에서 이 말씀에 따라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른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나약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죄는 나를 죽이는 것이니 그 죄를 깨닫고 알아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단죄하려 한 자들이 모두 떠난 후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단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에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지만 우리를 단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고 말로만 하시지 않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이 죄의 용서, 이 죄의 씻음이 그냥 값싼 용서, 값싼 씻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씻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사관은 이 용서, 이 죄의 씻음을 보고 증언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 구원하신 그 하느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도 늘 죄를 짓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사하성당 주임 윤준원 미카엘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윤준원 미카엘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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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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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